안녕하세요. 코고입니다. 오늘 뭐 샀니? What did you buy today? 2020년 5월 첫번째 택배가 도착했습니다. 짜잔! 지난주에 주문했는데 오늘 도착을 했어요. 바로 열어볼게요. 단초를 하죠? 박수는 저리가 있어. 코우션! 뭘 또 보내주셨네요. 이번에 구입한 것은 이렇게 일단은 제2차 세계대전 독일전차 우에다 신 작가가 만든 책인데요. 요거 한글 번역본이 들어와서 요거를 구입을 했고요. 요게 지금 만들어진 심판인지 예전 작품의 번역본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요거 구입을 했고 상자 안에 네 바로 이제 마크핏 슈퍼 스트롱 구입을 했습니다. 데칼 연화재인데요. 저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데칼 연화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. 군제의 마크 소프트하고 그 다음에 타미아의 마크핏 스트롱인데 스트롱 에다가 슈퍼 슈퍼 스트롱 그래서 얘가 얼마나 더 강력 슈퍼한지 궁금해서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께서 먼저 사용을 해보셨는데 효과가 좋다고 해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사봤구요 그다음에 또 네 또 서비스로 공구보호형튜버 오오 네 핀셋니퍼등 정밀공구 네 요기다 끼워줄 수 있는거 요게 나게 잘 쓸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이렇게 해서 이번 5월 달에 구입한 제품은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택배가 올 때까지 안녕